안녕하시죠? 여러가지로 문제가 많이 생기네요. 사람만 깜빡깜빡 하는 줄 알았더니 컴퓨터도 깜빡깜빡 합니다. 컴퓨터도 깜빡깜빡 좋을 때가 있나봐요. 갑자기 화면이 살짝 끊어지면서 작동 중에 에러가 생겨버렸습니다.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해야 되네요. 아 참. 이 분의 키워드는 홍대생 엄마입니다. 아마 따님이 홍대에 다니시는 것 같아요. 홍대에 그러면 저도 이제 많은 인연이 있어요. 엊그제인가? 어제인가? 어제 그냥 현충일이죠. 현충일에 다시 현충일이 되니까 생각나네요. 대전현충원의 조각, 많은 동상조각을 40여 년 전에 조각했죠. 37, 38년 전에 했군요. 그때 조각할 때 홍대생들을 많이 등용해서 일했어요. 그래서 그 홍대 조섭과 있는 친구들을 많이 등용해서 같이 일했었기 때문에 기억을 많이 합니다. 홍대생 엄마 이 영상 공유하셔서 카톡에 간직하시면 예쁜 추억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. 또 제 얼굴 영상이 또 쓸데없이 올라갔네요. 그건 또 제가 깜빡깜빡 한 겁니다.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. 요즘 감기가 독감이 심하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